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환율인 것 같습니다. 제일 변수의 핵심인 것 같고요.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80원 선이 좀 넘어섰고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N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아베 정책이 실패했다 정도까지 평가가 나올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파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브렉시트가 갖는 표면적인 하나의 의미는 영국이 2대 국제금융센터 중에 하나잖아요. 월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영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약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지위를 누리면서 파운드화가 파운드화의 사용이 한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비중 축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파운드화로 구성된 자산 가치들도 하락을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차적인 타격이 지금 유럽과 영국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아시아보다도요. 왜 그러냐면 영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영국을 매개로 해서 유럽을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 월과의 은행 사업에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유럽은 당연히 그 영향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랬을 때 이런 선진국가들의 미국과 유럽의 자산의 손실이 결국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게 신흥국에서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연세적으로 우리나라 통합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과 그다음에 그것이 원화가치 하락 압력을 작용할 것이고 원화가치 하락 압력은 다시 또 주식을 매도하게 하는 환손실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세적으로 피해가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이 유동성 흐름에도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앤화가치가 무폭등을 하고 금가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관과하고 있는 게요. 브레시트 나기 전에 선진국 중앙원을 내리니까 공격적인 양쪽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까지 근접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위험 자산들의 가격들이 하락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 이전과 이후에 커다란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뭐냐면요. 국제 자금 조달 시장에 있어서 금융기 이전에는 주로 은행이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었는데 은행 자금 조달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에 기업들이 현지 조달을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랬을 때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외화 자금 조달에 굉장히 아무래도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준이라든가 ECB 같은 경우가 유동성을 시장에다 공급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유도 바로 그런 신용 시장의 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 시장의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영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계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시티 안에서 이탈 움직임이 벌써부터 관측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S&P에서는 영국의 신용 등급을 또 부정적해서 또 두 단계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파운드와 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로 인한 연세작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원화 그럼 계속해서 이대로 약세 이어진다고 그냥 봐야 될까요? 결국은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 여부하고 달려있을 것 같아요. 국제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면 원화 가치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물론 극격한 변동은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개입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브렉시트가 과거 임원 사태와 달리 이례성 충격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금융질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변동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정부가 그걸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저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융위 때 우리가 경험했었던 통화 수학 같은 것들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입을요. 국제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찾을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주요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이 참 유감스럽지만 30년대 대공황하고 좀 이렇게 데자비가 이렇게 생겨나요. 대공황이 29년 10월에 터지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1931년도에 영국이 당시에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가요. 금본위를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바로 이어서 또 탈퇴를 하고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질서가 와해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호무역죄가 강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썸 게임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발전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전쟁으로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보호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은 저는 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국가들이 지금 금융시장 안정을 미명으로 결국은 통화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공급을 할 텐데 이에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환율 전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제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판 양적 완화를 제일 처음 국내에서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가계 부채 문제를 좀 도려둔 낼 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통화 전쟁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판 양적 완화를 주장하셨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국은행에서는 긴급 요동성을 단기 자금으로 한 3주 정도 풀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 전망하기로는 그런 한 번 정도 우리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금리 인하 외에 나머지 대응할 만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수출 부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에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이 가계 부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가지고 가계 부채를 해소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오히려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의미로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가지고 경기 부양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주열 총장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타겟팅이 분명한 통화 완화 정책을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계한테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주게 되면 소비의 숨통이 트일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통화 공급도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양쪽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환율 전쟁에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인 거죠. 일단 우리나라 대응책도 지금 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일단 유럽에서는 지금 정상회의가 오늘 내일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찾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정말 보호주의가 정말 강화되는 상황에서 느슨한 이유라도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영국의 정말 탈퇴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도 연속해서 이유로 벗어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브레시트 결정이 이런 새로운 공조체제, 유럽연합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혁신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브레시트로 인해서 각 국가의 재량권 확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EU 시스템을 좀 더 유연화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브레시트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그러니까 혜택들을 많이 입었었어요. 각 국가들, 회원 국가들이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유로전 재정위기라는 것도 그러니까 유로전 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에 다시 생긴 것듯이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완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불완전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굉장히 이전시켜야 되는, 이유로 이전시켜야 되는, 특히 뭐냐 하면 재정 정책이었던 한의 독립성이 굉장히 약화되어지면서 그게 직접적인 타격이 누구한테 가냐면 저속충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속충한테 가다 보니까 저속충이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유가 지금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EU 통합을 유지를 하려면 EU 시스템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국가들의 재량권을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얘기는 개별 국가들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을 스스로 다 해줘야 하는 것이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초국과 협력인데 국가가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서 전체 그러니까 초국과 공동체, EU라는 공동체를 그러니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을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력을 해줘야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험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실험이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생겼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들이 자기들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대개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사태 같은 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런 새로운 실험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저는 향후 그러니까 이것이 혁신으로 이것이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로 끝날 것인가가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U가 이제 영국이 탈퇴한 이후에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확실성은 큰 가운데 이것이 혁신이 될지 태보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영국이 당장 탈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시점을 또 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당장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은 있지만 워낙 경계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 투자 심류도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미치는 영향이 하나하나씩 연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이민이니까 경제 추세를 심리에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직접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해외 송금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후퇴될 거라는 이러한 전망 속에서 유가가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유가 하락에 저는 혜택도 보기 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유가 하락은 달러 기준으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 달러 대비 우리 원화가치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를 단위로 소비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때는 유가 하락의 혜택도 보기 힘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좀 더 더 허리투를 졸라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고용 불안정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내수를 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닫는 이런 역할, 이런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좀 더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크게 해서. 지금 26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10조 플러스 알파는 제가 알아봐야 할 때는 그거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최소한 하여간 20조, 30조 이상이 돼야지만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 상황에다 플러스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가라앉는 걸 일단은 좀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조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브렉시트 쇼크 이후에도 시장 체크 포인트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